포코전! 뭐야 포코 뭐야 포코가 이렇게 생겼어? 깜짝이야 포코 아닌 줄 알았잖아 자 최고의 힐러는 누가 될 것인지 일단은 힐러는 나도 질 수 없어 솔직히 힐러는 나도 질 수 없다 힐러로서 나도 질 수 없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를 리망할게요 네 좋았어 좋았어 역시 포코 그치 최강의 포코는 나였던거임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퍼블은 당할 수 없어 잠깐만 위험해 우와 힐러 야 힐러로서 살았다 야 죽은 줄 알았네 와 막 어디서 막 힐이 돼 막 막 어디서 막 힐 하하하하하하 막 힐이 돼 막 하하하하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하하하하 정신없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최강의 힐러는 누구일지 와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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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진짜 눈을 뗄 수가 없다 이승부 하하하하 근데 에너지 채우는거 말고는 진짜 컨트롤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같은 포커전이면은 아 그래도 파워 게임이 해주면 안되네요 야 결국엔 나는 포커가 이길걸 알고 있었어 예 아 네 포커로 축구도 해볼거야 어 축구도 해볼거야 보석도 얻을거고 노가웃도 해볼거고 아 진짜요? 흐흐흐흐 아 진짜요? 오 아 오 아 아 주거어어어 죽어어 으아 정신하나 졌다 잠깐만 잠깐만 로드! 와... 짱이다... 흐흐흐흐흫 안 죽어 x2 와... 야, 포크 최강인데? 예... 포크 최강인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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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는데! 썼는데 x2 와! 와! 핵끼야기 썼는데! 퍼블드는 다행히도 아니죠 야 최후의 신자는 정신 하나도 없다 진짜 야하하하 쩐다 야 포콧 야 포콧 강력하잖아 케이크 오니까 포콧 쇼다운 쟤 이기...이긴...이기... 이기는 사람은 포코라는거 알고 있어요 포코가 이길거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포코가 이기는거는 확실합니다 야 근데 파워게임이 되지가 않네 야아아아 우아아 rep 흐흐흐흐 해보자 하하하하하하 흫 코코 가자아 코코 가자 코코 가자아 흐흐흐흐흐 애들이 안죽어 아아 나 죽었다 왕 자오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포코...파워업 해도 포코잖아 응 하하하하 진짜 안죽어 와아아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야아 안죽어 안죽어 흐흐흐흐흐 이거 죽은게 신기한데 어 죽은 내가 신기한데 안죽어, 안죽어, 와아 이게 말이 됨? 오, 드디어 한 명 야, 내 실컬 이렇게 붙었는데도 지금 죽은게 한 명밖에 안죽었어, 한 명씩밖에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, 지금 와, 안죽어, 안죽어, 안죽어 야아 눈을 뗄 수가 없다 가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긴 죽겠는데 와아 포코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와, 미치겠네 이거 대겁기네 아 아 야 이번엔 또 빨리 끝난다 하하 나 진짜 야 포코 짱인데 야 포코 야 포코 짱인데? 야하하하 얘 힐러 아니었던거임 얘 킬러였던거임 뭐야 안죽잖아 탱커네 야하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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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하하 와 미쳤다 이거 킬링이요 아 포코 포코 화이팅 포코 화이팅 야하 포코가 이겼어 와 아 대웃기네 와 아 웃음 아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